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시사일본어학원의 허성미입니다. JLPT 공신문제로 보는 합격 포인트 총정리 N1 언어 지식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문제 3번 유의표현 또는 교체 유의어라고도 하죠. 바로 밑줄 친 부분의 어휘와 비슷한 의미 또는 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들어간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. 자 마찬가지로 잠깐 스톱 버튼 누르시고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제 풀겠습니다. 자 문제 풀어보셨으면 하나씩 좀 디테일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주하지방 이모호토와 스코시 오비에테이루 요오닷다. 자 오비에루 약간 무서워서 떨다 또는 두려워서 떨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죠.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봤더니 자 우리가 1번은 아세루라고 표현을 하죠. 자 아세루 초조해하다 또는 안절부절 못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. 자 2번은 코와 가루라고 있죠. 자 코와 가루는 무서워하다. 자 3번은 나야무 고민스러워하다 또는 고민하다 표현이죠. 그리고 4번은 쿠야무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 후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. 자 그러면 오비에테이루하고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또는 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은 바로 무서워하다인 정답인 2번이 되겠죠. 자 나머지 동사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. 특히 아세루 같은 경우는 뭐 안절부절 못하다 또는 초조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라츠구라든가 또는 이라이라시대이루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죠. 그럼 그 다음 문제들도 같이 유치해 두는 게 좋겠죠. 자 19번 봅시다. 19번은 좀 별표를 한 5개 이상 쳐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1번, 2번, 3번, 4번에 나오는 선택지가 좀 최근에 되게 중요합니다. 딱 봤을 때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지 않으면 100%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내용들 좀 살펴봤더니 먼저 문제 주큐방 왓다시와 소노 히더코토니 안도시다. 그냥 안도하다. 안심하다는 의미죠. 자 1번에 습도부터 갑시다. 자 습도는요.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실 때 우리가 상쾌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는 후련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2번에 핫도스루는 깜짝 놀라다 라고 사용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바로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번쩍 떠오르다는 뜻을 쓸 때도 바로 핫도시다 또는 핫도, 오모이츠이다 이런 표현을 쓰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핫도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. 자 호도스루는 안심하다, 안도하다는 의미죠. 그리고 마지막 카토스루는 벌컥 또는 화가 나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카토스루라는 표현을 씁니다. 자 그러면 문제인 안도시다 라는 같은 뜻을 가진 건 바로 3번에 호도스루가 되겠죠. 자 나머지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 1번에 스토스루가 상쾌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스킬이라든가 또는 삽발이란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핫도스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라다 할 뜻도 있지만 무언가 번쩍 생각이 나다 또는 갑작스럽게 딱 떠오르다는 뜻을 쓸 때도 우리가 핫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카토는요. 뭔가 벌컥 화가 침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화나다 라는 표현과 유의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냥 봤을 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자 스토, 핫도, 호또, 카토 특히 청에 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문자의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확하게 하나씩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.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오답도 정리 좀 해 두시고 우리는 이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한민상 사연하라